정마담도 밑에서 한 장 나 한 장 동작구만 아 깜짝이야 밑장 빼기냐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봉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증거 있어? 증거?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굿댕을 줬을 것이여 그리고 정마담한테 주려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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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짜리 아니야 이거? 다들 보시오 증마담한테 장땡을 줘서 이 판을 끝내려고 했지 아니야? 해먹어 갖고 와 예? 장난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? 좋아 쫄리면 죽던지 이러면 어디서 약을 팔어? 죽냐? 후달려? 오냐 내가 모두하고 손모가지를 건다 둘 다 볼까? 준비됐어? 자 까볼까? 하하하 확인 뽕 뽀로뿌로뿌로뿡 뽕 뽀로뿌로뿌로뿌로뿡 내가 봤어 내가 분명히 밑장 빼는 거 봤다니까 야 이러면 손모가지 찍어 하 하 영탁입니다 영탁씨가 최우수 영재상을 찾으려 합니다 도자기를 도자기는 첫 등장입니다 아 이천 도자기를 희재 배우 희재씨도 예 우리 베베씨도 아 정동원까지 선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동원 프라피아 꽃다발을 받아주시고요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준비를 진짜 안 했는데 제가 탈 줄 정말 상상도 못했고 흠흠 어 다들 이렇게 배우분들이 잘 차려주신 밥상에 젓가락 하나 걸렸을 뿐인데 배우님들 덕분에 어 연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어 초석이 잘 다져진 것 같고 어 우리 배우분들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연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상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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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